안녕하세요 생물강사 이동윤입니다. 여러분들 기본 문제집 관련해서 오리엔테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우리가 보통 이론을 하는 과정에서 특별하게 제가 문제집을 출간한다거나 우리 학생들한테 문제 관련 풀이 영상을 찍지는 않았었어요. 대신에 필수이론 과정에서는 데일리 퀴즈, 중간중간에 수업시간에 첨부파일로 문제를 좀 드렸었죠. 물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의 성향, 좀 더 문제를 많이 풀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일반생물학이라고 하는 과목 자체가 양이 많기 때문에 내가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다가도 문제를 가지고 복습하고자 하는 니즈가 아무래도 강했겠죠. 물론 저도 충분히 이은합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론을 끝내고 빠르면 여름방학 조금 늦으면 가을 그 정도부터 문제를 집중적으로 푸는데 상반기 동안에 우리 학생들한테 어떤 문제를 풀게 하는 게 좋을까 그걸 좀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으로는 이미 김용홈페이지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면 그래서 이런 기본 엔제, 일반생물학 범위에서만 문제를 다루고 있는 문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제 이런 거를 안 했었을 때 우리 학생들의 문제에 대한 욕구가 크다 보면 좀 이런저런 데서 그지 조금 출처가 약간 의심스러운 퀄러티가 좀 떨어지는 그런 문제들을 마구잡이로 좀 푸는 것 같아서 그건 좀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좀 신경을 써서 상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필수 이론을 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 같이 풀면 좋은 문제집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어느 정도 이제 이론을 시작하신 분들은 아실 건데 일반생물학의 오해를 좀 풀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일반생물학은 쉬운 생물학이고 전공생물학은 어려운 거다. 아니죠. 여러분들 실제로 공부를 해보시면 그 끝까지 우리 학생들의 발목을 잡는 거는 일반생물학입니다. 사실은 이제 일반생물학의 정의는 그렇죠. 생물학이 다루고 있는 모든 한 제너럴한 이슈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 굉장히 양이 많고요. 아마 이제 우리 학생들 중에서 1월 달에 공부를 시작한 학생들은 지금 이 OT를 들으실 때쯤이면 필수 이론 파트 1은 다 끝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양에 대해서 이제 정말 실감을 하고 계실 것이고요. 따라서 제가 이제 뭐 누찰에 강조했지만 스스로도 느끼시겠지만 반복적인 학습을 하지 않으면 너무 빠르게 이제 머릿속에서 휘벌되어 버리게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도 이제 문제를 같이 푸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강사 입장에 더 중요한 거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런 문제나 푸시면 안 돼요. 아마 우리 학생들이 이제 MDP 기출문제 같은 걸 좀 쉽게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상에서 그지? 그거 이제 다 옛날 편입 기출문제들입니다. 그래서 2000년 초반 같은 그 시절에 과거 이제 기출문제 같은 걸 좀 쉽게 구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과연 이제 최신 기출에 좀 맞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고민을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 가서 푸시게 되는 최신 편입에 맞춰서 문제를 좀 선별했다.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정식 발매된 교재가 있긴 한데 잘 못 찾으십니다만 뭐 캔벨이나 뭐 다른 이제 유명한 일반 생물학 교재에 관련해서 이제 미국에서는 관련해서 학생들한테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집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시는 분도 있을 건데 뭐 MKC라고 해서 미국에서는 이제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보는 학부생 수준에서 보는 이제 예비 시험 같은 게 있는데 그 시험에 대한 기출문제 같은 게 실제 우리 편입 스타일과 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베이스한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MDP 같은 경우에도 좋긴 좋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거는 MDP는 일단은 이제 일반 생물학과 전공이라는 경계가 좀 뚜렷하지가 않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추론형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편입 스타일로는 맞지도 않고요. 특히나 지금 우리 학생들 중요한 거는 기본 개념에 대한 복습인데 그런 추론에 잘못 발을 디디게 되면은 좀 이도저도 안 되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MD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개념 복습을 하기 좋은 문제들 아니면 제가 조금 일부 손을 본다거나 해서 그런 식으로 선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제가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편입 기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이 문제집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옛날 스타일 그런 거 아니라 정말 최근 어느 정도 최근이냐 자 여러분 지금 2024년 3월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장 최근 시험이 2024학년도 시험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2023년 말에 있었던 2024년 초에 있었던 그런 아주 최근에 대한 기출 문제들도 여러분들 일반 생물학 수준에서 복습할 수 있는 좋은 문제들을 다 선별해서 이제 삽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여러분들 뭐 교재를 막상 보시면 책이 그렇게 두껍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편입 스타일상 문제의 길이 자체가 짧기 때문에 제가 타이트하게 좀 편집을 했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페이지 수가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굳이 비싼 돈을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얇아 보이십니다만 실제로 수록되어 있는 문제는 무려 1965개의 문제가 수록되어 있고요. 일반 생물학의 모든 범위에 대해서 단원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다 대동소해야죠 여러분들. 제 수업이 뭐 그렇다가 아니라 실제 기명편입의 자체는 일반 생물학 수준에서 기본이론이다 혹은 필수로이론이다라는 제목으로 강의하시는 선생님들 다 똑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캔벨 생명과학의 순서를 따라가고요. 대신 식물학, 생태학, 진화학, 분류학은 이제 마지막에 좀 따로 뗍니다. 그것만 다를 뿐이고요. 우리가 공부했었던 진도 순서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그냥 막연하게 많이 만들려고 한 게 아니고 여러분 만약에 그랬으면 제가 뭐 2000이라는 숫자를 맞췄다거나 더 늘릴 수도 있지만 좀 의도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지를 풀어보시면 같은 개념을 계속 반복을 한다거나 같은 걸 물어보는데 약간 다르게 물어본다가 하나 그런 방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 학생들이 아 이 단원에서는 이게 중요하다 보네 그래서 이걸 우리한테 계속 반복을 시키고 있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아 내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아 이런 거는 좀 잘못 이해했구나 제일 중요한 건 이거 여러분들 사실은 이제 암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생물학이 중요하지만 우리 학생들도 스스로 노력을 하지만 어느 정도는 이렇게 슥 주변에서 약간 옆구리를 찌르는 식으로 해서 좀 주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의도적으로 특정 단원에서 특정 소지의 문제를 반복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문제집을 풀고 채점을 하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중요한 개념이 외워질 수 있도록 그런 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철저하게 이제 이 문제집을 내가 필수 이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필수 이론이 끝났을 때 최대한 이 문제집에서 강조하고 있는 모든 개념은 완전히 머릿속에 들어가 있기를 바란다. 라는 마음으로 디자인을 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활용법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는 뭐 예를 들어 제가 지금 필수 이론 형강에서 정식 수업 교재를 쓰고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 학생들이 수업하고 말씀드리고 있는 이 공간은 또 이제 스튜디오 공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 학생들이 초생이라고 하면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점으로 해가지고요. 만약에 이제 1월 달에 공부를 시작하셨으면 형강이건 인강이건 이제 필수 이론 파트 1을 얼추 끝내셨을 것이고요. 물론 이제 뭐 이 영상을 지금 접하는 시점이 여름일 수도 있을 겁니다. 다양하실 건데요. 만약에 이제 필수 이론 파트 1 정도가 끝났다면은 뭐 두려울 거 없습니다. 바로 초반부터 바로 풀기 시작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생물을 오늘 공부를 하는 날이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일단은 이론 복습을 좀 먼저 그러니까 교재를 먼저 본다거나 노트랑 본 다음에 아 이런 게 있었었지라는 걸 한번 쭉 복습을 하고요. 리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당 단원에 대한 문제를 풀게 됩니다. 해당 단원의 문제의 양이 어떤 단원의 중요도에 따라 달라요. 100문항이 넘는 단원도 있고요. 여러분들. 아니면 조금 적은 단원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를 푸실 때는 두 가지를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내가 조금 길게 뭐랄까 지구력을 가지고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으시면은 예를 들어서 세포업 단원을 가정해보자. 세포업 단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포업 안에서 문제가 한 100문제 정도가 있어요. 내가 정말 집중력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으면 일단 100문제를 한번 끝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문제 100개를. 생각보다 시간 많이 걸리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한 다음에 한번 싹 채점을 해보시고 다시 이제 책에서 확인해 보실 거 확인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Q&A를 이용한다거나 해설 영상을 이용해 보시고요. 아니면 선생님 저는 그거 너무 부담스러운데 하시는 분들은 반대로 시간을 세팅하세요. 여러분들. 대부분 편의시험은 좀 예외적인 경우가 물론 있습니다만 대략 과목당 한 1시간을 기준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1시간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제 실제로는 시험장에서는 OMR도 써야 되고 그죠. 다양한 변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하실 때는 한 50분 혹은 40분 시간 리미트를 건 다음에 내가 이 시간 리미트 안에서 얼마나 풀 수 있는지를 한번 또 스스로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90 뭐 나중에 막판에 파이널 시간에 가서 파이널 모의고사 같은 걸 하면서 이제 시간에 대한 걸 연습하기보다는 지금부터 실전 연습과 비슷하게 하는 것이 아무래도 좋겠지요. 어쨌든 두려워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풀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 영상을 접하는 시점이 몇 월달이건 지금 내가 필수 예로는 시작한다 이제 발을 디딥니다 하는 학생을 바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제 생물의 특성상 예를 들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물을 배웠다 치자. 어 그럼 내가 이제 물과 관련되는 문제를 발치해서 풀어봐야지. 뭐 괜찮습니다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를 보면은 특히나 뭐 연대기출문제 같은 걸 보시면은 다양한 단원이 섞여가지고 하나의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바로바로 필수이론 진도에 순서에 맞춰서 푸는 것보다는 조금 이론을 먼저 앞세우시고요. 이론 진도가 어지간히 나갔을 때 제가 보통 추천드리는 거는 대략 한 달 정도에 대한 진도가 나갔을 때 문제집을 따라가시면서 요렇게 복습하는 과정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셔야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푸는 동안에 어? 나 이거 수업시간에 안 배웠는데 왜 있지? 하는 이런 당황스러움이 좀 사라질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제 제도전생 물론 이제 제도전생이라는 이 단어는 좀 함축적인 거고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제로 이제 편임에 대한 제도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실제로 현실적으로 그런 학생들이 많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의대 편입이나 약대 편입을 목표로 해서 공부를 했는데 지금 내가 플랜 B, 플랜 C를 통해서 지금 현재 연대나 고대의 생명 계열로 일단은 안착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학교 공부에 충실해야 돼서 옛날처럼 학원에 집중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일반 생물학 내용이 휘발되는 게 걱정된다. 뭐 이런 학생들도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MDP 출신 학생들 많으십니다. 그래서 MDP 출신 학생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MDP 공부를 한 지 한 1년, 2년 좀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모른다고는 할 수 없지만 또 그렇다고 일반적인 필수 이론을 처음 듣는 것도 좀 따분해요. 그죠? 그런 학생들. 그런 학생들 기준에서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바로 풀기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학생들은 다 어느 정도는 기본 이론을 공부할 수 있는 소재, 교재, 노트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거 활용하시면서 바로 바로 풀면서 특히나 이제 MDP 경험하셨던 분들한테는 꼭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MDP 시험에서는 공부는 있지만 실제 시험에 안 나오는 것들 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론 시간에 공부는 하되 막상 우리가 이제 뭐 하반기에 가서 MDP 기출 풀거나 파이널 준비할 때는 등한시하는 요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실제 편의회는 은근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 완전 막 앞부분이나 식생분진 쪽에서 굉장히 지역적인 지식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을 보충하는데 요 문제집을 활용하시는 것이 좀 좋아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인강이나 학원 강제에 익숙한 학생들은 아 이게 무슨 어떤 강의고 이 강좌에 어떤 묶여있는 교재인가 보구나. 자 결로부터 말씀드리며 지금 김용홈페이지에 가보시면은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이 강좌와 무관하게 누구나 제 수업을 듣고 안 듣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누구나 구매할 수 있는 문제집입니다. 왜 그렇게 디자인을 했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문제집을 뭐 당장 한 페이지만 풀어보시면은 바로 느낄 수 있는 게 해설에 의존해서 듣는 문제집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정말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 문제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해설 영상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는 없고요. 반드시 강좌를 구매하셔야 될 필요도 없어요. 야 여러분들 정말 이거 처음 듣는 거 아니야? 어떤 강사가 강좌 오티는 자 내 수업 들어라는 목적인데 지금 내가 뭐라 그러냐 반드시 들을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물론 제가 해설왕자는 이제 스튜디오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촬영을 해서 업로드를 합니다만 그것을 필수적으로 반드시 봐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어차피 이건 이제 특강이고 하니까 펫상품으로 아무 구매도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양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1965기 문제를 1번 그 다음 2번 정성을 다해서 일일이 풀면 이 강좌 수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게 늘어납니다. 그건 안 되고 여러분들 물론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풀어보시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다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반드시 푸는 거는 이제 실제 편의 기출된 문항하고요. MDP 기출된 문항은 반드시 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론을 제가 쭉 강의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아 이런 거는 좀 학생들이 틀렸지 않았을까 싶은 것들만 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샥샥샥샥 넘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러면 선생님 혹시 제가 해설 강좌를 들을 여력이 없는데 궁금한 거 Q&A 질문해도 괜찮을까요? 당연히 괜찮죠 우리 학생들. 얼마든지 질문을 해줘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본인이 문제집을 구매했어. 풀고 있어. 좀 이상한 게 있어. 모르는 게 있어. 답을 받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 Q&A 게시판을 활용하세요. 여러분들. 형광에서 수업 듣는 학생들은 형광에서 바로바로 질문하세요. 괜찮습니다. 따라서 해설 강좌는 고른 용도로 이용하시기를 바란다. 자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일단은 기본 NG 문제집이라는 것이 이렇게 구성돼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아마 이제 우리 학생들이 만약에 사기 전에 마지막으로 좀 더 확인하고 싶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Q&A 게시판에 질문을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강좌를 이제 구매해서 들으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강좌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얼마든지 질문하시면은 제가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저렇게 주저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남들보다 빨리 하루라도 빨리 당장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상반기 동안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잖아요. 여름 전에 일반 생물을 끝내야 특히나 이제 의학학 계열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훨씬 더 마음이 편하고 남들보다 앞서 나간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요.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